하나 둘 셋 우리 교문 씨는 이런 곳 자랑하려고 다 모여두시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너무 예쁘지? 멋있다 선생님과 아주 민감한 관련이 있네 그래서 졸업하고도 계속 끈적하게 연락하고 있는 언니는 너무 예쁘지? 네 이식 관련도 괜찮아요? 아니면 생길때 어떤가 전체될지? 고민같은데 민지쌤이랑 언제 만나실래요? 아 너무 나는 지금 날 너무 의식감에 빠진다고 감사합니다 민지쌤이 저한테 1학년부터 처음 모셨는데 근데 영어 수업도 좋았고 그리고 저희 2학년때로 바빙 선생님 저희 바빙 선생님이 맞으세요? 민지쌤이 맞으세요? 민지쌤이 맞으세요? 민지쌤이 맞으세요? 민지쌤이 맞으세요? 민지쌤이 맞으세요? 민지쌤이 맞으세요? 너무 슬슬하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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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